먼저 이상원 역학조사 분석단장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4월 12일 코로나19 감염증 국내 발생 현황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0시 기준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 수는 560명, 해외 유입 사례는 27명으로 총 누적 확진자 수는 11만 146명입니다. 총 검사 건수는 4만 952건이며, 이 중에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에서 1만 7701건의 검사가 이루어져서 70명의 확진자를 발견하였습니다. 신규로 695명이 격리 해제되어 현재 7572명이 격리 중입니다. 위중증 환자는 어제보다 2명 감소한 103명이고, 어제는 2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삼각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족계는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의 세부적인 국내 발생 상황은 금일 보도 참고자료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간 발생 동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1주간 국내 발생 확진자는 일주일 평균 579.3명으로 전주 대비 102명이 늘어나 21.4% 증가하였습니다. 일평균 확진자 수가 강원권을 제외한 모든 권역에서 증가 추세를 보였으며, 비수도권의 발생 비율도 증가하여 전국적인 확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간 감염재생산지수는 전국 1.12로 전주 대비 0.05 증가하였으며, 수도권은 물론 전국 모든 권역에서 1을 상회하는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우려스러운 것은 감염재생산지수가 2주 이상 1을 상회하는 것으로, 이는 지속적인 환자 증가의 지표로 보고 있습니다. 전체 확진자 규모 증가에 따라 이전 대비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수도 늘어났으나, 치명률은 이전 1.66%에서 1.62%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감염 경로를 보면 3월 4주 이후에 지역 집단 감염에 의한 발생은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확진자 접촉에 의한 감염은 증가 추세이며, 감염 경로 조사 중 비율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검사 양성률 또한 4주 연속 증가하고 있으며, 2월 이후 지속적으로 1% 이상의 양성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3월 4주 이후에 해외 유입 환자도 증가하는 추세로, 주간 1평균 해외 유입 환자는 22명이며, 한 주간 해외 유입 확진자 154명 중 112명이 여러 업계 관리 대상국 입국자에서 발생하였습니다. 선제검사를 통해 군 장정 대상 검사에서 4명이, 요양 그리고 정신병원 검사에서 12명이 확진되었습니다. 변이 바이러스 발생 현황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총 679건에 대해서 유전자 분석이 진행되었습니다. 국내 사례 627건의 검사를 통해서 20건이 변이로 확인되어 3.2%가 변이 양상을 보였습니다. 해외 유입 사례에 대해서는 52건에 대한 검사가 진행되었고, 이 중에 29건, 56%가 변이로 확인되었습니다. 작년 10월 이후 현재까지 변이로 확인된 건수는 379건이며, 유형별로는 영국 변이가 324건으로 가장 많고, 남아프리카공화국 변이가 46건, 브라질 변이가 9건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최근의 위험요인과 당부사항, 그리고 정부의 조치상황 등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다중이용시설을 매개로 한 지역사회 감염이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노래방과 주점 등 융업소와 사우나, 체육시설 등 감염에 비교적 취약한 시설에서의 발생 위험도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접촉과 모임, 이동 증가에 따른 집단 발생 위험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야외활동이 증가하고, 동호회, 그리고 기타의 모임 증가 등으로 인한 접촉과 이동이 드러나면서 감염 확산의 위험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먼저 다중이용시설과 사업장 방역관리 강화가 필요합니다. 강화된 기본 방역수칙 이행 의무화에 따라 각 지자체에서 현장 점검 및 위반 업체에 대한 조치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관부처와 지자체 합동으로 사업장과 다중이용시설 방역수칙 점검 및 위반 업소 행정조치, 유증상자 적극검사 권고 등 적극적인 방역조치가 취해집니다. 지역사회 방역 강화를 위해 고위험시설에 대한 선제검사, 기타 유행지역 선제검사 등을 실시하고, 또한 유행지역에 대한 집중 방역을 집중적으로 강화할 것입니다. 유증상자의 경우에는 적극검사를 실시하고, 종교, 교육시설과 여행지에 대한 방역 강화, 그리고 고위험군에 대한 예방접종을 관계부처 지자체와 함께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코로나19 예방접종 관련 상황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일 0시 기준 신규 1차 접종자는 305명으로 총 115만 7255명이 1차 접종을 받았고, 2차 접종자는 0명으로 총 6만 511명이 2차 접종까지 완료하였습니다. 2분기 접종 대상자 중 신규로 305명이 접종을 받아 누적 접종자는 39만 3,771명으로 접종률은 9.4%였습니다. 이번 달 접종을 시작한 1차 접종 대상 75세 이상 어르신과 노인시설 이용자, 입소자, 종사자분들은 총 17만 9,616명이며, 1차 접종률은 각각 4.1%와 23.2%였습니다. 3월 23일부터 접종을 시작한 65세 이상 요양병원, 요양시설, 요양시설이 입원, 입소자와 종사자분들의 1차 접종률은 각각 62%와 48.4%였습니다. 1분기 접종기관 및 대상자별로는 요양병원은 18만 6,532명, 요양시설은 10만 3,100명, 1차 대응요원은 6만 5,093명,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34만 7,391명이 1차 접종을 완료하였습니다. 2차 접종이 진행 중인 코로나19 치료 병원의 경우 6만 859명이 1차 예방접종을 받았고 6만 511명이 2차 예방접종을 마쳤습니다.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의심되어 신고된 사례는 총 1만 1,626건으로 이 중 1만 1,439건은 예방접종 후 흔하게 나타날 수 있는 근육통, 두통, 발열 등의 사례였으며 114건의 아나필락시스 의심 사례, 26건의 중증 의심 사례, 47건의 사망 사례가 신고되었습니다. 오늘부터는 항공 승무원과 장애인 돌봄 종사자 등에 대한 예방접종 사전 예약이 시작됩니다. 이들 대상자에 대해서는 다음 주 월요일부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접종될 예정입니다. 사전 예약은 대상자별 예약기간 동안 신청이 가능하며 시군구별로 별도 지정된 1,686개의 위탁의료기관에서 접종할 수 있습니다. 오늘 그리고 이어서 예방접종 피해조사반의 조사 결과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직접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김중곤 예방접종 피해조사반장께서 6차 예방접종 피해조사반 회의 결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지난 4월 9일 날 있었던 6차 예방접종 피해조사반 회의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망 사례 11건에 대해서 심의를 하였으며 모두 현재까지 수집 분석된 자료를 근거로 다른 원인에 의한 사망 가능성이 더 높고 백신과의 관련성은 낮다고 판단하여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과 사망과의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현재 부검이 진행 중인 3건은 최종 부검 결과가 나오는 대로 다시 심사 결과를 재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증 사례 심의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증 신고된 총 4건에 대해서 심의를 했고 한 건에 대해서만 인과성이 인정되었으며 나머지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인과성이 인정된 한 건은 접종 후 3일 후에 심한 두통이 있어 진료 후에 뇌정맥동 혈전증으로 진단받은 사례였으며 뇌정맥동에 혈전증은 있었지만 혈소판 감소증이 동반되지 않아 최근 유럽의약청에서 제시한 백신 유도 혈소판 감소증 동반 혈전증 사례에는 부합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피해조사반은 기저질환이 없고 검사 결과 혈전 호발 성향이 확인되지 않았고 발병률이 매우 낮은 질환인 점을 고려하여 백신 접종으로 인한 발생 가능성을 인정하였습니다. 다행히도 현재 환자는 완전히 회복되어 퇴원하였고 업무에 복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3건 중 예방접종 후 10시간 후에 하지 근력 저하 등 신경학적 증상이 나타난 20대 남성은 척수질환이 의심되었으나 백신보다 다른 원인에 의한 발병 가능성이 높게 평가되었습니다. 또한 백신 접종 후에 심부정맥혈전증과 폐혈전 색전증을 진단받으신 20대 여성의 경우도 혈섭한 감소증이 없으면서 영상의학적으로 기존의 하지 정맥에 존재한 혈전에 의한 질병 발생으로 평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백신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예방접종 후 하지 반상출혈로 신고된 70대 여성의 경우 심혈관계의 기저질환으로 인한 동맥죽상혈전으로 질환이 발생한 것으로 평가하여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중증사례 심의 결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기자님들 질문에 답변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출입 기자단으로부터 사전질문 두 가지 받았습니다. 첫 번째 질문 먼저 드리겠습니다. 예방접종 이상반응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오늘 0시 기준 피해조사반이 조사한 접종 후 중증 이상반응 사례는 몇 건이며 이 중 연관성이 있다고 인정된 경우는 총 몇 건인지 피해조사 결과에 대해서 지자체를 통해서 당사자나 가족에게 통보하고 세부사항이 있을 경우에 보건소를 통해서 대응하고 있다 라고 지난주에 설명했는데 어떤 방식으로 통보를 하고 있으며 보건소에서 세부사항을 설명할 수 있을 만큼 조사 사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공유하고 있는지 질문 주셨습니다. 당사자나 가족이 피해조사 결과를 수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이후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질문 주셨습니다. 피해조사반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0시 기준 통계를 포함해서 답변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이상반응 조사 지원팀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피해조사반을 통해서 심의가 이루어진 부분 사망 사례에 있어서는 신고는 47건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그 중에서 32건에 대해서 심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나머지 15건은 조사 중에 있고 아직까지 심의는 안 된 상황입니다. 사망 사례들 중에서 인과성이 인정된 케이스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정리하자라고 하면 사망 사례는 47건 중에 32건에 대해서 심의가 됐고 인과성이 인정된 케이스는 아직 없었습니다. 중증 의심 사례에 있어서는 41건에 대해서 피해조사반 심의를 위해서 조사 또는 심의를 했습니다. 41건 중에서 17건에 대해서는 심의가 완료가 됐습니다. 나머지 24건에 있어서는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이어서 심의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17건 중에서 인과성이 중증 사례 중에서 인정된 케이스는 두 케이스 있습니다. 6차 심의 방금 설명드린 20대 남성에서의 뇌정맥동 혈전증을 포함해서 두 케이스 첫 번째는 60대에서 접종 후 발열로 인한 경련, 경련으로 인한 혈압 저하 이런 케이스로 해서 중증 사례 인정된 케이스가 한 케이스, 그 다음에 6차 회의 때 인정된 케이스 한 케이스에서 중증 사례로 심의한 케이스 중에서 인과성 인정된 케이스는 총 두 건이었습니다. 당사자 가족에게는 조사를 시행한 시도 또는 보건소를 통해서 피해조사반 회의 결과가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안내드리는 내용에 대해서 표준 문안을 바탕으로 하고 있고 저희들이 피해조사반 회의를 할 때 조사를 시행한 해당 지자체가 같이 피해조사반 회의에 참석을 합니다. 조사 사례에 대해서 보고를 하고요. 피해조사반 위원분들께서 논의한 내용들에 대해서 설명을 듣습니다. 그 내용을 바탕으로 유가족 또는 보호자에게 관련 사항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피해조사반 회의 결과에 대해서 수용하지 못한 경우 피해조사반 회의는 인과성을 평가하기 위한 하나의 절차이고요. 그 다음에 피해보상 심의라는 별도의 또 절차가 있습니다. 이쪽은 다시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피해보상 신청을 할 수 있고 보상 신청 결과에 따라서 다시 한번 이의제기를 했었을 때 한 번 더 조사를 보완하고 심의할 수 있는 절차는 마련되어 있다고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관련 어제 한번 설명이 있었는데 이상반응 조사지원팀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30세 미만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서 제외했지만 1차 때 아스트라제네카 접종을 받은 20대는 2차도 같은 것을 맞아야 된다라고 일부 모순이다라고 지적한 언론 보도도 있었습니다. 관련해서 보충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1차 접종 때 혈전증 부작용이 없었던 경우에 한해서 2차 접종을 진행하는 이런 실시 기준을 마련한 것입니다. 이러한 사항은 아스트라제네카에 있어서 희귀 혈전증 발생이 보고된 것이 10만 접종권당 한 건 또는 거기에서부터 100만 접종권당 한 건으로 드물게 나타났고 이러한 발생, 보고된 것도 현재까지는 모두 1차 접종 이후에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영국하고 우리나라에서는 1차 접종 때 혈소판 감소증을 동반한 혈전증 부작용이 없었던 경우에 한해서 2차 접종을 진행하는 걸로 전문위원회에서는 결정한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현장에서 보내주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방접종 계획과 관련돼서 연합뉴스 김애나 기자님 질문 주셨습니다. 장애인과 노인돌봄 종사자 또 항공 승무원 접종과 관련해서 사전 예약이 오는 4월 12일부터 시작되며 또 19일부터 예방접종을 한다고 했는데 당초 4월 16일부터 예방접종 예정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사흘 정도 늦다고 했습니다. 앞서 특수보건교사 등에 대한 일정이 보류됐다가 늦춰진 데 다른 영향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더 있는지 궁금하다고 했고 앞으로 다른 접종 계획도 이처럼 미뤄질 예정인지 궁금하다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장애인돌봄과 노인돌봄 종사자에 대한 사전 예약은 당초 지난 4월 9일 금요일 날 시작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과 관련해서 일부 대상에 대한 접종이 보류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전 예약 기간이 오늘부터 시작이 된 거고요. 그래서 접종은 4월 16일에서 4월 19일로 조정을 했고 다른 대상군에 대한 접종 일정 변경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번 질문은 국민일보 최예슬 기자님 질문 주셨습니다. 어제 발표했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의 이득과 위험 비교 결과와 관련돼서 만 30세 미만이 접종 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위험 대비 이익이 1.0배, 1배를 넘지 않아서인지 접종 대상에 포함되고 안 되고를 나누는 기준이 접종 이익이 1.0배, 1배를 넘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하다. 기준과 관련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연령별 접종 대상을 결정한 어떤 절대적인 기준은 없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영국이라든지 우리나라에서 모두 30세 미만은 접종의 위험 대비 이익이 1.0 이하였던 점을 가장 크게 고려한 부분이 있고 특히 이 이외에도 국내 코로나 발생 상황이라든지 접종 계획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상황입니다. 네, 다음은 백신 도입과 관련된 질문 드리겠습니다. 동아일보 이지훈 기자님이 질문 보내주셨습니다. 대통령께서 지난해 12월 모더나 CEO와 직접 통화한 후 백신 2천만 명분 구매 계약을 했다라고 밝힌 바가 있는데 이 계약이 여전히 유효한 것인지 또 그렇다면 도입 계획에서 진전된 부분이 있는지 질문 주셨습니다. 네, 작년 말에 모더나 4천만 회분 공급 계약을 체결한 바 있고요. 그 모더나 백신의 공급 일정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확정되는 대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서 보내주신 여섯 번째, 일곱 번째 백신과 관련된 질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피해 조사 반과 관련되어서 질문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김준곤 피해 조사 반장 또는 접종 후 관리반에서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겨레 최하연 기자님 질문 주셨습니다. 오늘 피해 조사 반에서 백신과 연관성을 인정한 것으로 발표된 뇌정맥동 혈전증 진단 사례는 앞서 한 번 발표된 적이 있는 3월 17일 접종 뒤에 12일이 지나서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던 20대 여성 의료기관 종사자와 다른 사례인지 확인해달라는 질문입니다. 네, 해당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연관성을 인정한 부분은 금일 보도 자료에 20대 남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상황에 있어서는 거기에 언제 접종을 했고 언제 이상 반응이 나타났고 피해 조사 반 회의 결과 어떻게 되어 있는지 표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플러스 세 번째 사례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20대 여성분인 경우에는 서로 다른 사례입니다. 이분은 방금 피해 조사 반장님께서 설명하셨듯이 접종 후 10일 정도 지나서 호흡곤란, 빈맥의 증상이 있어서 의료기관에 가서 심부정맥혈전증, 폐혈전, 색전증 진단을 받으시고 혈소판 감소증이 동관되지 않은 이런 케이스였습니다. 영상과 검사를 주로 고려해가지고 인과성이 인정되지 않는 케이스로 설명드렸고 관련된 개괄적인 상황은 오늘 보도 창고 자료의 표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서울신문 이범수 기자님 이상 반응 신고 사례와 관련돼서 질문 주셨습니다. 아나필락시스 의심 사례 가운데 몇 건을 조사 심의했고 또 몇 건이 현재까지 인과성이 인정이 됐는지 오늘 0시 기준으로 업데이트를 해서 설명해달라고 했습니다. 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따로 수치를 정리해가지고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나필락시스 의심 사례들 중에서 아나필락시스 쇼크, 중증으로 진행된 케이스들만 저희들이 피해 조사 반에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별도로 저희들이 정리해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백신 도입 관련된 질문 먼저 드리겠습니다. 여덟 번째 질문 주신 한국일보 임소영 기자님 질문입니다. 노바백스 백신과 관련돼서 노바백스 백신은 제조 원료가 부족하다라는 지적이 있어 왔는데 현재 이 문제가 얼마나 해결이 됐는지 상황에 대해서 진행 상황이 있으면 설명해달라고 했습니다. 또 도입 일정은 아직 변화한 내용은 없는지에 대해서도 확인해달라고 하셨습니다. 노바백스 백신의 원보자제에 관련돼서는 정부적으로 노바백스 원료를 수급하기 위해서 노력을 진행을 했고 추가적인 사항은 복지부 쪽에서 배포될 예정인 보도자료를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도입 일정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확정되는 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백신과 관련된 질문은 여기까지이고 방역과 관련돼서 세 가지 정도 질문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오늘 중수본 백브리핑에서도 한번 설명이 나왔고 서울시에서 브리핑을 한 내용과 관련돼서 저희 쪽에도 질문을 주셨습니다. JTBC 최승훈 기자님 질문입니다. 오늘 서울시장께서 코로나19 자가진단 키트 도입을 촉구한 내용과 관련돼서 방역 당국에서는 자가진단 키트 도입이 필요하다고 보는지 또 그렇다면 어떤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했습니다. 만약 도입이 어렵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고 검증을 위해서 더 보완해야 할 자료가 있다면 무엇인지 설명해달라고 하셨습니다. 네, 그 자가진단 키트는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까지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확진되는, 확진의 기준을 삼는 그런 확정검사용은 아니고 어디까지나 보조적 검사로서 감염의 후보가 될 수 있는 분들을 빠르게 선별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다만 그 사용방법과 어떤 규격 같은 것들은 성능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기 때문에 이 내용들은 저희가 좀 기술적인 검토를 같이 해서 한꺼번에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다섯 번째 질문 주신 한국일보 임소영 기자님 질문입니다. 오늘 보도자료에서 최근 역학적 연관성이 확인되지 않은 남아공 변이 감염 사례가 발생해서 지역사회에 감염 위험이 증가했다는 내용이 있는데 현재 변이 감염 사례는 무엇이고 어느 지역에서 나왔는지 또 현재까지 추정되는 감염 경로는 무엇인지 설명해달라고 하셨습니다. 또 역학적 연관성이 확인 안 된 변이 감염이 처음인지도 함께 질문 주셨습니다. 네, 상세한 내용 역학조사팀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박영준 역학조사팀장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해당 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일 보도자료 9페이지, 10페이지에 지난 한 주 동안에 저희들이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분석한 결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부 집단 발생 사례에 있어서는 누적해가지고 관련 통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설명드리자라고 하면 지난 한 주 동안에 총 679건에 대해서 변이 바이러스 검사를 했고 그 중에 49건인 7.2%에서 변이 바이러스가 확인됐습니다. 국내 발생은 627건을 했고 그 중에 20건, 3.2%의 변이 바이러스가 확인됐고 모두 영국 변이 바이러스였습니다. 해외 유의권에 있어서는 52건하고 29케이스 55.8% 했고 여기에서는 표에 제시된 바와 같이 영국, 남아공, 그 다음에 브라질 변이가 섞여 있습니다. 해외 유입 사례 이외에 지난 한 주 동안에 국내 발생 건에 있어서 남아공 변이라든지 브라질 변이가 확인된 케이스는 없습니다. 관련된 표를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영국 변이가 주로 발생을 했고 이 영국 변이는 기존 집단 사례에서 확인된 케이스가 15건 새롭게 개별 집단으로 분류되지 않는 상황에서 확인된 케이스가 5건이 확인이 됐습니다. 이것은 지역사회 감시 강화라는 측면에서 지역사회 감시 강화라고 하면 기존의 변이 바이러스가 확인된 지역에서 감염 경로가 불명인 사람에 대해서 변이 바이러스를 추가적으로 분석하거나 외국인, 감염 경로가 불명인 외국인들을 중심으로 변이 바이러스 분석을 추가하는 과정 중에 확인된 케이스들입니다. 그래서 보도자료를 보시면 지난 한 주 동안에 어느 지역에서 어떤 사례들에서 어떤 변이 바이러스가 주로 검출이 됐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겠고 지금 현재 변이 바이러스 케이스는 증가하고는 있는데 국내에서 확인되는 건에 있어서는 검출 비율 자체는 그렇게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는 점도 같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매주 월요일날 저희들이 국내 전체 검사건 대비 변이 바이러스 검출률 비율로 제시하고 있는데요. 3%, 적게는 3%, 많게는 7% 정도 되는데 지금은 지난 한 주에는 3.2% 국내였고 영국 변이었다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미국 mbc 방송국의 김성희 pd님 질문 주셨습니다. 변이 바이러스와 관련해서 현 상황을 어떻게 진단하고 있는지 또 위협의 정도를 어떻게 보며 또 왜 그런 수준으로 이해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네 지금 그 변이 바이러스는 단지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지금 그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문제는 상당히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럽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국가에서 변이 발생률이 최초의 낮은 단계 즉 10% 미만에서 50% 이상의 우세종으로 변하는 데는 불과 몇 개월의 시간이 걸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라면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 변이에 대한 점유율은 매우 낮은 편이지만 현재와 같이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유행을 억제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이 점유율은 높아질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이를 위해서 좀 더 방역관리에 대한 강화 즉 경리라든가 아니면 검사라든가 이런 쪽을 더 강화하고 있습니다. 덧붙여서 아까 말씀 주신 질문 관련돼가지고 남아공 변이 관련 건은 서울에서 있었던 보도자료 11쪽에 있는 것처럼 강소구에 있는 유행한 건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다음은 jtbc 최승훈 기자님 질문 주셨습니다. 검사 양성률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분모 분자에 어떤 변수를 대입하는지 설명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그 검사 양성률을 저희가 그때서 발표하는 것은 의심환자로 신고된 그런 사례를 중에서 PCR 양성이 나온 그런 사례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백신과 관련돼서 도입과 또 접종 계획 관련돼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백신 도입과 관련돼서 한국일보 임소영 기자님 질문 주신 내용 추가적으로 좀 질문 보내왔습니다. 범정부적으로 수급 노력을 하고 있는 노바백스 백신과 관련돼서 원부 자재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 했습니다. 정유진 백신 도입팀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는 것이 적절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금일 배포될 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참고를 해서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관련된 보도자료가 나갈 예정이니 관련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양해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백신 사전지리 두 번째 질문을 놓쳤습니다. 백신 접종과 관련된 계획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 접종과 관련돼서 질문 주셨습니다. 30세 미만은 접종에서 제외가 됐는데 앞서 3월 발표 당시에 6월부터 접종 예정이었던 국군 장병 58만 명 대다수는 30세 미만인데 대체 가능한 백신 수급이 예고했던 시점에 맞춰서 들어와야 6월부터 접종이 가능한지 아니면 접종 계획을 미뤄야 하는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는지 궁금하다라고 했고 미룬다면 언제쯤으로 예정과 관련되어서 접종 시기를 예상하는지 질문 주셨습니다. 어제 브리핑에서 말씀드린 대로 2분기 아스트라제네카 접종 대상자 중에서 30세 미만이 약 64만 명이고요. 상당 부분이 사회 필수요원으로 분류된 군인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의 어떤 접종 시기에 대해서는 접종 계획을 변경해서 그 시기를 조정하려고 합니다. 대상 집단별로 위험도라든지 우선순위가 좀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고려하고 6월 달에 백신 도입 일정 등을 고려해서 추후의 시기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상 반응과 관련돼서 질문 하나 더 보내주셨습니다. 13번째 질문 주신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님 질문입니다. 피해 조사반이 심의한 중증 사례 중에 의료기관 종사자인 20대 여성으로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사례는 지난 7일 발표해 주었던 국내 세 번째 혈전 발생 관련된 신고 사례인지 확인해달라고 하셨습니다. 네, 해당 사례가 맞습니다. 그때 설명드린 국내 세 번째 혈전 발생 사례로 설명드린 사례가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역학조사와 관련돼서도 박영준 팀장님 두 가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역학조사 팀장으로서 한국일보 임소영 기자님 질문 답변 부탁드립니다. 오늘 13페이지에 최근 역학적 연관성이 확인되지 않은 남아공 변이 사례, 감염 사례 발생으로 지역사회 감염 위험이 증가한 것은 이 사례가 무엇인지 질문한 내용이었는데 아까 이 부분 참 국장께서 설명을 한 부분입니다. 네, 서울신문 이범수 기자님이 질문 주셨던 안악필락시스 의심 사례와 관련된 통계는 저희가 정리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문이 현재 더 없으셔서 오늘 질의응답은 이상 마무리하고 추가 질문은 별도로 위기소통 팀을 통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정례 브리핑 이상 마치겠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수호통역은 윤남, 또 김동호 통역사님 고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